70세의 정답 노화를 막고 오래 살기 위한 정답 콩은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영양제다. 뭘 먹어야 내와 몸에 좋을까?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30년 남짓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6천 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는 동안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은 음식과 수면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보다 앞서 출간된 80세 벽에서는 고기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에는 트리프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트리프토판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재료로서 뇌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기와 함께 고령자가 꼭 먹어야 할 음식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대표적인 건강식 나토이다. 우리나라에 나토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은 청국장이라 할 수 있겠다. 나토가 뇌와 몸에 좋다는 견해는 이미 의학 및 영양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정설로 통한다.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마트에 가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말하자면 나토는 가장 싼 영양제인 셈이다. 고령자들에게는 보통 하루에 체중 1kg당 1.2 내지 1.5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된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70 내지 90g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단, 이는 순수한 단백질량을 말하는 것이어서 매일 권장량을 채우기가 만만치 않다. 아침에는 계란,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고기 하는 식으로 단백질이 든 식재료를 숙제처럼 챙겨 먹어야 겨우 채울 수 있는 양이다. 그래서 콩으로 된 나토처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음식이 매우 유용하다. 콩은 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형군이기도 하다. 최근 콩은 뇌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브레인푸드라고도 불린다. 뇌에서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로부터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된다. 이를 통해 자극이나 정보가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된다. 뇌가 활성화되려면 두 신경세포가 맞닿아 있는 부위인 시냅스에서 많은 양의 신경전달물질이 활발하게 교환되어야 한다. 바로 이 신경전달물질을 구성하는 원료인 레시틴이 콩에 풍부하다. 레시틴은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로 바뀐다.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뇌에서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다. 인지장애를 겪는 환자 중에는 아세틸콜린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콩을 사용한 음식들 나토나 두부, 두유, 된장, 콩가루 등을 먹으면 레시틴을 많이 섭취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나토는 콩의 영양성분을 거의 자연상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우수한 식재료이다. 콜레스테롤은 몸에 해롭지 않다. 강연장에서 고령자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말하면 열의 아홉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된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이러한 걱정을 덜어지기 위해 여기에서 확실하게 언급하건대 콜레스테롤이 몸에 해롭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이다. 오히려 노후에 건강하게 지내려면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필요하다. 애초에 콜레스테롤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지방의 일종이다. 성호르몬과 세포막의 재료로서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성분이다. 그뿐 아니라 뇌에서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세로토닌이란 뇌의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여러 자극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 중에 하나이다. 신경전달물질 하면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이 유명하지만 세로토닌은 이런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지휘관 같은 존재로서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콜레스테롤은 이와 같은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물질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또 우울증에 걸리더라도 빨리 나을 수 있다. 더욱 놀랍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암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자료도 있다. 이는 면역세포를 구성하는 재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동맥 경화를 일으킬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낮아도 혈관이 약해져서 뇌졸증을 앓을 확률이 커진다. 비타민C로 뇌를 튼튼하게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비타민이다. 비타민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특히 뇌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 미국에서 비타민C와 지능지수의 관계를 연구한 실험이 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의 35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에는 비타민C가 많은 식사를 B그룹에는 비타민C가 부족한 식사를 제공했다. 그런 다음에 IQ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A그룹의 평균 점수는 113.2 B그룹의 평균 점수는 108.7이라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 비타민C가 두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산화를 막는 황산화 작용에 있다. 뇌세포가 산화되어 손상을 입으면 뇌 전체 활동이 둔해지고 혈관에서 산화가 진행되어도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뇌와 혈관의 산화는 인지장애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비타민C에는 산화를 막는 힘 다시 말해 산화작용의 반대말인 환원작용을 하는 능력이 있다. 환원작용으로 산화를 예방해서 뇌세포와 혈관을 지켜주는 것이다. 물론 비타민C는 뇌와 혈관뿐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년의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으면 남자는 6년, 여자는 1년 더 수명이 늘어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 알다시피 비타민C는 야채와 과일에 풍부하지만 영양제로도 섭취할 수 있다. 비타민C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예전부터 주목받아와서 이미 알약으로 나온 지도 오래되었고 영양제 가운데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하니 자주 이용해보자. 앞으로 다가올 30년의 노화를 늦추는 법 60대에는 40명 중 1명 정도였다가 80대에는 3명 중 1명꼴로 알린 이 병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인지장애이다. 다시 말해 위 숫자는 기억을 잃어가는 인구의 비율인 셈이다. 이처럼 인지장애는 70대에 이르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해 80대에는 60대보다 12배나 많아진다. 인지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0년 남짓 노인 정신과 의사로 일한 내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자면 60, 70대에 어떻게 살았는지와 관련이 깊다. 당연한 얘기지만 열심히 일하고 배우면서 뇌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인지장애를 앓을 확률을 낮춰준다. 그리하여 본격적인 노인으로 진입하는 관문인 80세 벽을 수월하게 넘는다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다. 100세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80세 이후의 20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에 앞선 20년인 60, 70대 인생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60, 70대의 딱 중간인 70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쌓은 나의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안타깝게도 고령자의 대부분이 정답과는 동떨어진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절제를 생활화하는 사람 정년이 곧 은퇴라 여기며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차단하는 사람 간단히 해소할 수도 있는 스트레스를 껴안은 채 어두운 인생을 사는 사람 모두 아까운 노년을 낭비하고 있다. 단언컨대 간단한 건강 상식만 있다면 똑같은 시간을 훨씬 즐겁고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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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